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한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 귀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의 죗된 본성은 원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되물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여행 중이라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죽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 개명에는 이상하게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얘기도 없고 쉬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식일에는 쇼핑만 안 하고 오락만 안 하고 내일만 안 하고 피곤하면 집에서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식일은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날일까요? 성경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곧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은 성회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성회는 그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 가면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모임이 될까요? 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백 명이 모인들, 천명이 모인들, 죄인들의 모임일 뿐 거룩한 모임인 성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있나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할 수가 없는데 안식일이 성회라 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누가 만드셨나요?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원 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가 모여 경대할 때 그 누구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하신가요? 아니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 더 강한가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살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우리는 임재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제가 로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안식일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대답은 치료, 재물의 복, 건강 뭐 이러한 복을 얘기하지만 정작 거룩해 하시는 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성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나요? 집에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 경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이유에 대해 한성경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규원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오류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연구하여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하도록 묶어놓으신 곳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사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진실한 마음과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리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분명 이 세상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지리니 말세는 원래 세상이 망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망가져 가는 것을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모여야 합니다. 믿음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정의가 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명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올렸으니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풀목불에 들어간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아마 이 성경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네, 풀목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원래 말씀의 기초한 믿음의 역사의 끝은 예수님께서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모여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음식을 함께 먹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참고로 왜 우리가 월삭에도 경배하는지는 월삭에 대한 말씀을 올려놨으니 보시길 권합니다. 안식일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틀고 집에서 쉬면서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교회에 가서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서 만드신 교회에 나가기를 힘쓰며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 시절에 저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희 중에 세 명이 코로나가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며 함께 말씀으로 정신하였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함께 온 서른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오길 우리 누구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말세가 올수록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며 저희를 겁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해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